평창에서 차량 화재로 대학생 5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정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사고 당시 제동장치 결합 여부, 타이어 마모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량 감정과 함께 사고 충격의 정도를 확인하는 속도 감정도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뒷좌석의 3명은 사고 충격이 커 탈출 시도를 할 수 없었고, 앞자리 2명 역시 시도를 하지 못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대학생들은 신원이 확인돼 부모들에게 인계됐습니다.